이렇듯 전남지역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여수시가 올해 마지막 긴급 이동 멈춤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단의 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과 사적 모임을 통한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아영 기자입니다. 여수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달보다 60% 증가한 가운데 22일에는 하루 최대 규모인 18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특히 여수에서는 목욕탕에서 시작된 감염고리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결국 여수시가 긴급 이동 멈춤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2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에 발맞춰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추세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여수의 지역사회는 물론 의료체계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상황. 여수시는 최대한 사적 모임을 피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임과 행사가 많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언제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인은 주말인 2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긴급 이동 멈춤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수의 강경한 태도에 소상공인들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은 방역 강화 방침에 매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수시는 긴급 멈춤을 요청하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강화된 거리 두기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방역 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지원을 안내하고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에 전시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내년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여수.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 일상회복으로 갈 것인지는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관건. 또다시 이동 멈춤을 선언한 여수시. 지역사회 감염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이 맞물려야 할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